일본군 역사상 최악의 군사작전을 아십니까? 바로 인팔전투, 일본의 인도침공 작전입니다. 병사들은 그곳을 지구쿠,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참가했던 일본군은 무려 8만 5천명, 이 중 사상자만 5만 3천명, 이들 대부분은 보급실패로 인한 아사자였습니다. 이 많은 사상자를 내고도 일본은 단 한 줌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실패였습니다. 작전을 책임진 무다구치 렛냐 중장, 그는 실패의 아이콘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에선 숨겨진 우리 편 독립운동가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인팔전투의 보급실패와 무다구치 렛냐가 노답인 이유에만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군 전략가로서 어떤 생각으로 인팔작전을 구상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무식했나? 왜 그렇게 무리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사상 최악의 군사작전이라고 평가받은 인팔전투, 일본군 작전을 무다구치 렛냐의 시점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작전 배경 1941년 12월 일본은 영국의 아시아 식민지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일본과 영국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기 일본군은 너무나 성공적이었고 불과 네 달도 안 돼서 말레이와 버마 전역이 일본에 점령당합니다. 이후 이 재앙에서 생존한 영국군은 모두 인도로 철수하고 버마에 주둔한 일본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곳, 버마와 인도의 국경선에서 시작됩니다. 1943년 2월, 영국군은 친디트라는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버마 국경을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버마 방어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논리에 따라 마침내 인도 공격이 결정됩니다. 이 공격은 일본 육군 버마 방명군 예하 제15군 8만 5천명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무타구치 렛냐 중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공격 목표 일본군의 목표는 인도와 버마 국경의 마니프로주에 있는 영국군입니다. 당시 영국군은 버마의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도인 인팔과 국경일 때 거듭해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선제공격을 가해서 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버마의 방어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버마 방어선은 친드윈강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어선을 인도 공격을 통해서 인팔과 코이마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1944년 2월에 남쪽의 아라칸에서 소규모 공격을 펼쳐서 영국군을 인도로 완전히 쫓아 냅니다. 이 공격은 사실 페이크입니다. 진짜 공격은 1944년 3월에 제15군 8만 5천명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인팔의 영국군 거점을 제거하고 버마 방어선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15군의 인팔 공략은 우호작전 그리고 남쪽의 조공은 하호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우리는 제15군의 우호작전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작전 총안은 버마 수비를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진행하는 무타구치는 보다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타구치는 인팔에서 더 나아가서 인도 전역을 점령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타구치의 야심찬 목표 무타구치는 인도 공격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무타구치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무타구치의 목표는 인팔과 북쪽의 코이마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여기까지 점령하면 그 다음에는 디마프루에 있는 영국군 보급기지까지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디마프루에는 라도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있었고 여기서 중국으로 보내지는 지원 물자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벵골과 아삼까지 진출해서 이번 작전으로 사실상 인도 북동부를 전부 점령할 생각이었습니다. 무타구치가 했단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게 내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벵골로 가고 싶다. 거기서 죽고 싶다. 제15군 작전참모장 후지와라의 이야기도 인용하겠습니다. 인팔 점령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일본 육군은 디마프루까지 점령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브라마 푸트라강까지 전진하길 원하고 있다. 브라마 푸트라강까지 전진하길 원한다는 건 사실상 인도를 향해 대규모 공세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15군 지휘부가 범하방어가 아닌 인도 점령 작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본군 작전 인팔 공략 최대의 난관은 바로 험난한 지형입니다. 국경선에는 친드인관과 아라칸 산맥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아라칸 산맥은 평균 고도가 1500m 내지 2000m나 됐습니다. 거기에 원시정글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인팔 주변은 전부 이런 험준한 산악지형이었기 때문에 군대가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인팔로 이어지는 도로는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티딤에서 시작해서 인팔까지 이어지는 약 300km 길이의 도로입니다. 서쪽으로는 실차로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인팔에서 비행장과 최전방 부대를 이어주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 도로가 아니면 대규모 병력의 이동 및 보급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영국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인도군 사단으로 도로를 철통 방어하던 중이었습니다. 한편 무타구치는 1943년에 친두인강을 건너던 영국군 친디트 특수부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봐라 영국군도 이 지형을 돌파하는데 우리 일본군이 못할 리가 없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무타구치는 뛰어난 보병 전술로 이 지형을 역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일본군 보병 전술은 간단합니다. 일본군이 산악행군을 강행해서 영국군 전방부대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차단해서 영국군 지원병력을 막고 전방부대를 포위선멸하는 겁니다. 무타구치는 이 공격에 세 개보병사단을 투입합니다. 우선 인팔 남쪽입니다. 인팔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 두 개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병력 대부분이 여기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곳입니다. 무타구치는 자신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부대인 제33사단 병력 18,000명을 이곳에 투입합니다. 전차현대 한 개도 공격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제33사단은 병력을 둘로 나눠서 티딤과 타무 두 곳의 도로를 공략합니다. 제33사단 선봉부대들은 초인적인 정글 산악행군을 통해서 영국군 전방부대들을 포위선멸할 예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33사단이 다른 부대보다 일주일 먼저 공격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타구치가 머리를 제법 썼는데요. 영국군으로선 유일한 도로가 있는 이곳에 강력한 제33사단이 공격을 가해오면 당연히 인팔에 남아있는 예비대를 이곳에 투입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가 아니면 인팔의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영국군 병력을 남쪽으로 대거 유인하면 일주일 뒤에 제15사단과 제31사단이 인팔 북쪽을 공격합니다. 제31사단은 코히마로 전진하고 제15사단은 인팔을 공격해서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차단합니다. 무타구치는 이 공격이 완벽한 기습을 달성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한 원시정글로 뒤덮인 산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일본이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인팔 북부의 영국군 방어는 당연히 약했습니다. 거기에 인팔에 있던 영국군 부대 대부분은 이미 제33사단을 막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따라서 인팔은 빈집이나 마찬가지일 테고 이 때문에 무타구치는 기습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공격 시작일은 1944년 3월 8일로 정해집니다. 무타구치는 작전기간을 약 3주로 예상합니다. 속전속결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늦어도 4월 중순에는 인팔을 함락시킬 것이며 일본 천황 생일이었던 4월 29일 전에 승전보를 올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보급 문제 그럴듯해 보이는 이 작전에는 엄청난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타구치의 작전은 보병들이 정글산 속에서 장기간 이동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주요 도로는 이미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험난한 지형을 뚫고 보급이 일선부대까지 갈 수 있는가입니다. 제15군 참모들은 보급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일본군의 보급은 다리 하나 없는 친두윈강을 건너서 아라칸 산맥을 넘어서 지옥같은 정글과 험난한 고지를 넘어서 일선부대까지 가야 합니다. 이 보급로는 3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직선거리와 맞먹습니다. 세계사단 약 5만명한테 이 보급을 육로로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급이 어려운 건 무타구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타구치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군의 보급품을 노액해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영국군 보급품을 노액한다 무타구치는 이 주장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선 영국군은 범하에 공세를 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방에 많은 보급품을 집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도로마다 보급창고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모래에 있는 보급창고에는 두개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보급품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 주변의 비행장들에도 많은 보급품이 있었습니다. 무타구치는 작전 초기에 영국군 전방부대가 포기당하는 과정에서 이 보급품들이 쉽게 노획될 거라고 본 겁니다. 무타구치는 모래에 있는 보급창고와 비행장에 제15군의 모든 화력을 집중시킵니다. 5개 대대 6천명과 1개밖에 없던 전차연대 그리고 대부분의 대포가 이곳에 집중됩니다. 그만큼이나 무타구치도 적군 보급품에 신경을 쓰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타구치는 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무타구치의 경험 적의 보급품을 노획해서 사용한다는 주장은 무타구치의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2년 전 1941년 12월 말레이전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무타구치는 사단장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전역에서 일본군은 뛰어난 전술로 단 55일 만에 영국군을 붕괴시키면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영국군 보급품을 쉽게 노획해서 일본군이 사용함으로써 신속히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트라 전투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단 이틀 만에 영국군을 쫓아내고 야포 50문, 중기관총 50문, 차량 300대, 그리고 엄청난 양의 식량, 탄약, 연료를 노획했습니다. 일본군을 한 달이나 유지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말레이전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영국군은 쉽게 패배했고 많은 양의 보급품을 온전히 일본군에게 넘겨줬습니다. 노획한 보급품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일본군의 보편적인 식량수단이 됩니다. 일본군은 이걸 처칠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참전한 치지 마사노부대자의 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전선에 배치될 때 겨우 수일분의 쌀과 건빵만을 각자 소지하고 있었다. 처칠보급품 덕분에 우리는 단 한 포대의 쌀, 한 통의 휘발유도 운반할 필요가 없었다. 노획한 적 보급품은 항상 넘쳐났고 일본군은 보급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쾌속 전진했습니다. 이런 말레이전역을 겪었던 무타구치는 당연히 2년 후 인팔전투에 이 경험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두 가지 대전제를 세운 겁니다. 첫 번째, 영국군은 정말 약하고 일본군은 강하다. 두 번째, 영국군 보급품을 노획해서 빠르게 진격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작전에서 장기전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보급 역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레이전역에서 이렇게 해서 영국군을 박살낸 경험이 있으니까요. 식량은 직접 가져간다. 무타구치는 보급이 정 어려우면 식량을 다 가지고 가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15군은 물자운반에 말 12,000마리, 소 3만 마리, 코끼리 1,000마리를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축이 있으니까 가는 길에 식량이 부족하면 얘네를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보급 자체가 어려우면 병사들이 그냥 처음부터 식량을 많이 갖고 가면 됩니다. 작전은 최소한 3주간 지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병사 1인당 쌀 21분, 18kg을 들고 가기로 합니다. 당시 일본군 소총수의 개인군장이 25kg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쌀 18kg이 더해지니까 병사들의 부담량은 40kg을 넘었습니다. 일본군 병사의 평균 신장이 키 161.2cm에 몸무게 52.6kg이었는데 본인 체중의 75%나 되는 엄청난 무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걸 짊어지고 정글 산속을 몇 주씩 오르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타구치는 이 정도야 병사들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제15군 참모들은 거듭해서 보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작전 수정해야 합니다. 라고 무타구치를 설득합니다. 이에 화가 난 무타구치는 제15군 참모장을 해임시킵니다. 결론 무타구치의 작전은 영국군을 상대로 3주 안에 신속한 승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계획되었습니다. 대담한 보병기동으로 기습을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작전입니다. 전투는 단기간에 끝날 것이고 부족한 물자는 영국군 보급품을 노액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급작전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타구치와 제15군 지휘부는 왜 보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저 2년 전 말레이전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늘 하던대로 한 겁니다. 이 취약한 보급은 제15군뿐만 아니라 일본군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군 사망자 174만 명 중에서 60%가 아사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일본군의 보급 문제는 원래 심각했습니다. 보급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거다. 풀을 뜯어먹으면서 진격해라. 이런 말을 했던 무타구치가 유별난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육군 자체가 원래 이랬습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무사도 정신만 있으면 병사들이 전투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야전부대의 식량 보급에 대해 무신경한 태도를 갖게 만들었고 최전방의 많은 일본군 병사들은 야생풀을 주로 먹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의 초점은 일본군의 보급 문제가 아닙니다. 왜 1942년 말레이에서는 승리했는데 2년 뒤 인팔에서는 실패했나 이걸 봐야 됩니다. 똑같은 보급 작전으로 똑같은 상대와 싸우는데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적군인 영국군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무타구치는 2년 사이에 영국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일본 육군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전혀 계산을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타구치는 일본군 병력이 영국군보다 더 적다는 것조차 계산에 넣질 않았습니다. 예컨대 남쪽에서 공격을 펼치는 제33사단은 18,000명의 병력과 전차연대까지 보유한 강력한 부대입니다. 하지만 병력을 둘러쪼개서 무려 2개나 되는 영국군 사단을 포위섬멸해야 합니다. 거기에 인팔에 있는 영국군 예비대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북쪽에서 공격하는 제15사단은 더 심각합니다. 제15사단은 원래 9개 대대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5개밖에 없었습니다. 통상 전력의 55%만 남은 약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인팔 북쪽의 영국군을 섬멸하고 인팔 코이마 도로를 차단하고 보급이 잘 보장된다고 해도 무타구치의 작전은 굉장히 무리수였습니다. 또한 무타구치의 작전은 병사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작전에 따르면 병사들은 등에는 40kg의 짐을 짊어지고 보급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300km 이상 정글 산악행군을 하며 무려 2배나 많은 영국군과 최소 3주간 전투를 펼쳐야 합니다. 무타구치는 병사들한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군의 인팔 공략 작전은 오로지 병사들의 정신력과 희생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작전에 동조한 것은 아닙니다. 무타구치의 참모들도 반대했고 공세를 담당하는 3명의 사단장들 모두 작전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단장들이 작전에 반대하면서 무타구치와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 동안 훗날 전투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무타구치는 작전에 제기되는 의혹을 모두 묵살했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끝까지 작전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대보령은 1944년 1월 5호 작전을 최종 승인합니다. 그렇게 인팔 전투가 시작됩니다. 세 줄 요약 무타구치 렛냐는 인팔의 영국군이 매우 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공격작전은 3주만에 영국군이 붕괴한다는 전제로 계획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급문제와 전력차는 고려되지 않았다. 다음편 예고 우리는 다음편에 인팔 남쪽에서 벌어진 제33사단의 전투를 보겠습니다. 무타구치 렛냐와 33사단장 야나기다 겐조 그리고 일선부대 장교들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타구치의 작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제33사단의 공격 시작 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팔 전투 다음편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